연애가 준 게 특별 기획. 이번 주 새 주제는요. 드라마로 알려드립니다. 얘 나오고요. 윤지연 나오고요. 오, 유정 출연. 이 친구 캐릭터 잡죠. 당신의 뇌리에 남은 치명적인 여자들. 한국인이 기억하는 판무 파탈. 희대의 카사로바가 소환합니다. 이야. 옛날이 참 그립구나. 목소리는 젊다. 내 인생을 흔들어놨던 치명적인 여자들이 30명 정도 있었지. 그들은 지금 뭐라고 살까? 네! 30명부터 만나보시죠. 정말 힘드네요. 너 나이도 어린데 큰일이 또 어렵지 않았어? 에이, 오빠. 내가 나이는 어려도 이대 다니는 학생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나 화장실 좀 가야겠다. 오빠 내 뺐지? 그래? 왠지 근절돼야 될 것 같은 상황이죠? 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게 뭐지? 죄송해요. 이거 뭐야? 건조? 재질. 86년생. 오빠, 많이 기다렸지? 윤복순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빨리 가야 돼요. 너 윤사랑이라며? 윤복순이었어? 네가 간대 가방을 뒤져? 눈깨 조심해라. 아따! 예. 사랑만은 거짓말이었던 그녀.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여자. 30위. 이다혜. 상큼 발랄 천방지축 말괄량이 역할을 주로 하면서 밝고 명랑한 이미지에 이다해 그러던 중 마성의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 지찐했네. 바로 미스 리플리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던 접대부 장미리로 파격 변신하는데요. 더 이상 이렇게 안 생각하고. 야망을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쟤 아무리 동경될려고 하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얘기겠죠. 동경대회 출신인가요? 이때부터죠. 학력 위조를 시작으로 세상을 속이는 대사기극이 펼쳐집니다. 공문서 조작은 기본. 판무 파탈의 필수 요소. 향수 뿌리고 목선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유혹에 나섭니다. 안 흔들리는 남자가 있을까요? 야망의 눈이 멀어 남자들을 거침없이 이용하는데요. 결국 눈덩이처럼 불안한 거짓말 들통나고 맙니다. 쇠고랑 차는 순간까지도 자기 버릇을 남 못 주죠. 동경대생이 맞아요. 송류원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죠.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안 돼요. 모두를 파멸로 이끈 장미리. 순이 마음에 드시나요? 여보세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나요? 29위 박지영. 장희빈, 정난정과 함께 조선시대 3대 판무 파탈이죠. 가장 치명적인 여인이었던 차는 못 나오네. 임금을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빼어난 미무와 지성으로 연산군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큰 화제를 불러모았던 목욕신. 이 장면으로 장록수의 인지도도 박지영표 유염함으로 단숨에 상승하죠. 장록수 시리즈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박지영 씨의 야심찬 연기. 이후 여성 사극 시대가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27위 장미희. 1983년 배창호 감독의 영화 적도의 꽃. 안성기 씨가 망원경으로 훔쳐보고 있는 저 여인 장미희. 한 여인을 몰래 훔쳐보는 설정부터 유부남과의 불륜. 그리고 당시 탑스타였던 장미희 씨의 파격적인 노출. 당시 많은 남성들이 이 영화를 보다가 숨 넘어갈 뻔합니다. 모든 남자를 사랑하다. 모두에게 버림받는 비련의 여주인공. 결국 자신도 함께 파멸하는데요. 이 영화는 장미희 씨. 1980년대 판무파탈의 대명사로 등극하죠. 26위 황신혜. 일명 컴퓨터 미인 자타공인. 1990년대 최고의 여배 황신혜. 드라마 애인에서 유동근 씨와 위험한 사랑을 보여주죠. 완판녀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낼 정도로 황신혜 씨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건 그쪽이 상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약 20년 후 출연한 드라마 열애. 과거와 전혀 다른 표독스러운 가득 안고 임자 있는 남자 대놓고 뺐습니다. 다시는 기회 없어. 자기야. 자기야 이러지 마.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판무파탈 연기로 많은 주부들에게 육두문자를 선사했죠. 25위 임지연. 데뷔부터 판무파탈로 시작한 그녀. 새로운 교관 경호진 대회 부인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등장한 그녀. 인진로 잡힌 그녀를 구해낸 사람 수껀댕이 왕자 송승환. 귀걸이가 없어진 것 같아요. 목숨도 살려줬는데 귀걸이도 찾아주네요. 좀 해주실래요? 심지어 손 다친 것도 아닌데 걸어달라고 합니다. 대체 병원에서 귀걸이 할 일이 뭐가 있나요? 결국 자기 남편 부인 다 놔두고 위험한 사랑의 불씨를 태웁니다. 나 이제 데려오는 그만 만날래요. 일방적인 이별 통보? 이렇게 버릴까 봐 있어! 남자 마음 까맣게 태워놓고 차갑게 돌아서네요. 판무파탈의 정석 제대로 보여줍니다. 24위 김민정. 2부 시작되나요? 2부 시작되나요? 오빠 노래 너무 잘해요. 그렇지? 유정님도 노래 한 번 해봐. 저요? 오빠 저는 노래나 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부끄부끄. 유정아. 난 너의 이런 순수한 면이 너무 좋아. 널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어머. 오빠 맞다. 저 꽃꽂이 갈 시간 돼서 먼저 가봐도 될까요? 어서 가, 어서 가. 뭐야? 유정아. 넌 정말 순수해. 가방을 놓고 갔네. 이거 뭐지? 또. 이 웃음 뭐지? 야, 성민아. 야, 이거 어디 이 여수고 아니냐? 이야, 진짜 예쁘다. 이 여수고 투자 뜨나 봐. 꽃꽂이 배운다며 호련이 사라진 그녀. 어둠이 깔리면 섹시함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춤과 노래로 전국의 남자를 홀리고 있었죠. 실제로도 좋아하는 춤이죠, 김성민 씨가. 어디 가?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아. 오빠. 춤, 노래 이런 거 모르는 순수한 아이라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안 찍었네? 박씨, 찍지 마. 뒤로 해. 찍어! 그렇게 박씨는 몰라? 하이, 이 날이 좀 더 잘 찍었어. 낮과 밤이 달랐던 그녀. 마치 박진앗던 그녀. 제작지만 동안 잘.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그녀. 23위. 맞습니다. 김옥빈. 낮에는 신비로운 분위기 물씬 풍기며 순수하기 그지없던 다세포 소녀가. 반반 되면. 모습도 변하고. 식욕도 변하는. 끔찍하면서도 섹시한. 뱀파이어로 돌변합니다. 순승이네 주면 그게 무슨 맛이야? 여자 잘못 만난 남자의 고생담이라 할 정도로. 김옥빈의 판무파탈 연기 대단했죠. 다음은 왕년의 센 언니들이 차지합니다. 먼저 엄종하 씨. 많은 영화에서 남자들의 마음을 쥐락펴락 하셨는데요. 와우 등. 그녀의 판무파탈. 데뷔 때부터 충만했습니다. 뭐예요? 당시 대세였던 청순가량. 와수들과 다르게. 특유의 당당함과 치명적인 섹시함으로. 마음껏 우리를 사로잡았죠. 유해로운가요? 와우 등. 완전 배로우면 섭섭하죠. 한국의 마다하나 김한선. 또 등 나오나요? 와우 등. 그녀의 퍼포먼스. 당시 파격적이란 말도 부족했죠. 기억나십니까? 모두에게 충격과 공포를 준 사랑의 골목길 댄스. 대단하죠? 농협한 눈빛과 요염한 춤사위. 남자들은 물론 소녀팬들까지도 김한선의 마성에 빠져듭니다. 19위 도지원. 여인천하에서 경빈, 박씨로 열안한 도지원 씨 대단했죠. 그녀의 야심을 드러내는 한마디. 와우. 매이? 와우. 매이야? 이야, 매야. 네, 이대로 물러서지. 하루에 한 번은 꼭 나왔습니다. 말만 들어도 5, 6월 서리가 내릴 것처럼 싸들했는데요. 사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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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합니다. 중종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악행을 일삼았던 경빈, 박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18위, 한고은. 어떤 역할을 맡아도 섹시함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한고은 씨.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시대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화려합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글쎄요. 시계를 보지 않아서. 와우. 취조도 섹시하게 봤네요. 감탄이 절로 나오죠? 눈부신 몸매? 귀한 양.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에서도 자신의 치명적인. 이런 영광이. 멋과 매력으로. 멋진 여자 온몸으로 드러냅니다. 독사군요. 건드리면 물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도 모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교훈. 물리지 마세요. 마지막 두 분이 장식합니다. 17위 이유리, 16위 윤여정. 윤여정 씨 먼저 갑니다. 1971년 개봉한 영화. 화녀에서 주인쯤 남자를 유혹하는 가정부로 등장. 그럼 어디 갔어?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절 호적에 넣어주실 수 있겠어요? 결혼식도 해주고. 치정, 복수, 살인까지. 지금껏 본 적 없는 치명적인 여성을 완벽하게 소화해. 천재 여배우로 주목받죠.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 만나는 남자였다. 네? 바로 저분인가요? 젊은이들마저 휘두르는 요염한 역할도 지금까지 가능합니다. 판무파탈 4공 대단하네요. 마지막은 이분. 문지성. 더는 바보같이 당하고 있지 않아? 연민정. 성공을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연민정. 나 후회 안 해. 양심 같은 거? 하! 개나 물어가라 그래.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 실간많은 연기 때문에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손에. 정신 차린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연민정. 충격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여기다 손을 집어넣습니다. 불 속에서 꺼낸 반지. 다 타버린 손. 판무파탈의 최후는 비극입니다. 오빠. 3분 가요? 아니 너는. 나 연민정. 불구덩이에서 오빠 반지 찼느라고 해. 내 손이 다 탔지. 오빠. 아니 너는. 얘는 뭐야? 나? 브레이브걸스 인정. 아주 어리지. 그거. 참. 좋겠다. 맞아. 지금 화자가 안 좋지 않아도 되거든요. 너는 또 뭐야? 오빠. 이 여자는 또 누구야? 남자야. 1위는 남자에 발표됩니다.